승관 씨 나와주셔야죠 네? 얼굴 보여야죠, 얼굴 네, 틀어볼 거예요 승관 씨 승관 씨 승관 씨 승관 씨, 역시 30초 있다가 인사 그거야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카메라, 땅인데 보고 있죠? 이거 돌아왔다, 저 화상 미팅 맞아, 맞아, 맞아 미팅 재밌다고 들까요? 회의하는 거 같아, 회의하고 세웅 팀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드디어 캐롤랜드가 D&A 마이너스 2입니다 2 2 2 2 2 2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멘트 라인 공연 단독 공연으로 진짜 오랜만인데요 예 너무 너무 기대되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거 불면요? 불면은 뭐 놀림 받는 거죠 약간 살짝 낯가리면 어떡해?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떡해?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떡해?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떡해?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떡해? 그래도 그럴 거 같기도 해 못해도 어떡해? 근데 멘트가 좀... 그러니까 멘트할 때는 되게 막 나 벌써 긴장돼? 그 생각만 하면 나는 그래도 긴장돼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는데 약간 이거 여러분 저 어때요? 앵캐할 때 이제 다 속어치시는 거지? 좋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으면은 속을 둥 둥 싫으면 둥 이걸로 깔끔한데 싫으면 깔끔한데 싫으면 싫으면 딱 딱 딱 옆에 옆에 캐롤러님 옆으로 재미 없거나 싫거나 그러면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장면 어떻게 해? 혹시 원래 그... 근데 안녕하세요 순덜입니다 딱 나면 너무... 네, 좋다 댓글에 버논아 뭐 먹고 있어라고 소개해줘 버논아 이것은 화닭입니다 원래 이 V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다 먹으려고 부랴부랴 먹고 있었는데 멤버들이 넓은 아랑으로 부랴부랴 하면서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추리 부랴부랴 먹기... 부랴부랴 먹기에는 너무... 좀 웃기 시작해서 근데 진짜 피팅 끝나자마자 미리 여기 와서 혼자 먹고 있긴 했어요 네 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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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멋있어 애가 준영씨 준영도 저게 의외 댓글이라는 걸 알았던 건데 그 뜻이 안 있는데 언제 나중에 불면제어 할테 네 불면제어 3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꼭 해주세요 자, 여러분 저희가 저희가 단체별이라고 진짜 그럴만한 거 같아요 진짜 그럴만한 거요 진짜 진짜 저렁을 해 진짜 진짜 저렁을 해 다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? 오랜만이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 오랜만이에요 단체별이라고 궁금하니까 그치 이래서요, 기 좀 빼라 그 오늘 오늘이 오늘인가요? 어저께 가요? 고인세븐팀? 어저께 가요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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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있으면 고인세븐팀도 나오고 오늘 그거 뭐 나와? 오늘 그거 오늘 그거? 명화하고 명화 중랑 같이 올 말하는 거 아 그거 세븐인 인사이다 세븐인 인사이다 인사이드 세븐인 세븐 사인다 세븐 사인다 말해도 돼? 나 아직 안 나오지 않으세요? 그냥 다음 주 공개해 보러 예, 예, 예 예 몰라 오늘은 특별하게 V랩에서 스포 예 조금 되잖아 나 하면 되지 나한테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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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장 안 보이는데 갑자기 막 연락을 말씀하시면 이게 승가 어떻게 해 승가 댓글에 막 김인규 씨 머리에 푸들이 됐죠? 귀엽네요 귀엽죠 감사합니다 왜 그거 이렇게 했어요? 머리에? 머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르기 아까워서 그냥 파마 한번 해보고 싶다 살면서 처음 파마를 해봤어요 잘했어 잘했어 파맛은 어때요? 어, 문파맛 네 좋네요 좋다 좋다 이제 파해 아니 요즘 날씨 날씨가 약간 꽃샘추익처럼 맞아요 추워져가지고 진짜 근데 케이크는 어비니까 아이고 옷을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비용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네 토요일은 강수량이 100% 진짜 제 생각은 옷을 한 장소로 챙겨와 우비를 챙겨와야 돼 우비를 챙겨야 돼 우비도 챙겨오고 그리고 따로 장박을 이제 가벼워질 수 있는 짧은 숏패딩이나 맞아 맞아 강수방수 우리 옛날에 집 거기서 할 때도 비 왔었었잖아 엣지 때 맞아 맞아 그랬을 때 명언이 있었잖아 쿠스 형이 날씨가 질투해서 하늘이 질투해 하늘이 질투해 하늘이 질투해 거기는 아니고 원래 통화할 때 아니야 딴 데서 할 때부터 그런 명언이 있긴 했지 우리가 항상 날씨가 그랬잖아 맞는 말이긴 했잖아 그거 일정까지 틀렸다고 막 상하시지 않겠지? 상하시지 않겠지? 우리가 그럼 우리 캐럴랜드를 오시는 우리 캐럿들을 위해서 네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 장만 일단 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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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스텀한데 맞았어 그리고 그 뭐냐 소고도 한정 있어가지고 따로 그냥 소고를 산 다음에 소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되게 예쁘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즐거운 마음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? 설마 소고가 없어도 되지 물빛나는 소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에이 근데 진짜 다행을 쓰고 있잖아 LED 부서는 붙여놓고 이게 이마하고 이제 만들지 만들지 신규가 이렇게 해가 지기 때 이제 그리 예쁘게 그래서 그 제이어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도 챙겨야 될 거 같아요 물 생수를 왜냐면 또 올해 또 있으니까 물도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감기야 혹시 모르겠나 감기야 이제 집에서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끝도 없죠 물 튀김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잠자리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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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고 잠자리채도 필요하고 그래 그래 혹시 우리가 공연을 공원해 우리 낙부터 시작하잖아 양산 양산 햇빛도 가리고 있어야 돼 양산 비가 우선도 바쁜가 그치 그치 번호 씨 또 뭐가 필요할까요? 기습 질문 바다 바다 배고플 수 있으니 배고플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 먹고 잘 챙겨 가시고 쓰레기로 쓰레기 쓰레기 야 봐 5년 전 이상 취식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저희가 뭔가 잘 생각하시고 캐럴랜드 때 아마 만나서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보조 경기 정도 한 5년만에 진짜 오랜만에 5년이 순이네요 5년이 순이네요 와 진짜 근데 캐럴드를 만나는 게 2년 한 반만에 만나잖아요 캐럴드를 만나는 것도 좀 얘기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5년이 되셨고 그래서 캐럴드에 안 살았습니다 나 앨범으로 표현하자면 레프트 앤 라이트부터 팬들을 못 봤고 그렇죠, 그렇죠 독이 독대가 맞아 독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독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도 underm DC 향기가 더 축적일 것 같은데 제목의 게 더 많은데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시가 오면 또 모르게 하는데 형한테 불려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맞아, 안 된다 우리끼리도 안 된다 그래서 당극한 거 여러분들 나한테 돼 너한테 불리는 거 같다 근데 너한테 나한테 불리면 또 애가 웃기잖아 나 이제 갑자기 취해가지고 너무 신난 거지 그리고 이제 불려 드려서 얘기 듣고 그렇지, 그걸로 요기부터 한창 봤고 그래, 셔아 형이랑은 셔아 형이랑은 셔아 형이랑은 물은 부셔야지 덥다고 얼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? 이슈 근데 추울 수도 있겠다 추울 수도 있겠다 추울 수도 있겠다 추울 거야 카페 꼭 챙겨 오시고요 맞아, 맞아 진짜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와서 중간에 단대게 나와 그렇지, 그렇지 맞아, 그렇지 추운 것도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야외에서 하니까 설레긴 해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한번 말 나온 김에 그 기온을 확인해봅시다 금요일 18도 토요일 16도 최상 기온 최상 기온님 최상 기온님 최상 기온도 캐럿을 둔다고 그게 얼마 안 되는 게 원래 추웠잖아요 22도인 거 밖에 안 돼 14도 이렇게 됐었어요 12도가 안 돼 18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너무 추웠지 않았어? 맞아 최근에, 그러니까 따뜻해졌다가 비 오면서 다시 추워졌어 맞아 호세트 이래 장갑, 장갑 꼭 끼세요, 장갑 장갑 장갑도 추웠지 들고 있으려면 손실이 오니까 근데 진짜 힘들겠다 왜냐하면 날씨도 추웠고 비도 오고 올해도 앉아 있어야 될 거 진짜 근데 뭐 스탠딩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 편하신 날 신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근데 진짜 진짜 떨리네 이게 갑자기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노래 중에 떠내려가 떠내려가 떠내려갈 생각은 벌써 설레 아니 왜?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오프링 곡 그게 글쎄 글쎄 어느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면서 딱 들어 형이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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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 끝날 때 문에서 끝나 들어가자 잠깐 하면서 나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때 나쁘지 않아 마지막 엔딩곡은 홈이잖아 중간 때문에 엔딩곡은 홈이잖아 중간 때문에 우리 유행가두 유행가두 오랜만에 하니깐 아무도 모르겠는데 야 멤버들 내가 멤버들을 위해서 상관 아니고 아까 샀는데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알았어 저번에 이거 보고 나도 좀 좀 지나쳐 못 지나쳐 이거는 당근 좀 떨어져가지고 진짜 사과 안 먹는 거야 그러면? 사과 안 먹는 거야 당근 케이크 먹고 두통사 당근 케이크 좋아하세요 당근 케이크 먹어야 되나요? 말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민규야 왜 뒷부분에 먹었어? 원수이 하는 거야 나와? 네가 당근 케이크 어쩌저쩌고 캐럴랜드 디레인마이너스 원이 이렇게 하니까 왜 당근 케이크 나오는지? 당근 케이크여서 캐럿들이니까 디레인마스 2여가지고 당근 케이크 2개 뭘 틀어놓는 거야 아니요 그냥 캐럴랜드 2일 나오는데 당근 케이크 2개 샀으면 진짜 당근 케이크 먹고 운동하자 먹고 운동하자 야 이거 싹 케이크 이거네 먹고 운동하자 먹고 운동하자 먹고 운동하자 먹고 운동하자 호시야 호시야 바닥 먹고 운동하자 이쁘더라도 퓨마는 자켓 놀랭말로 그치 후반이면 밤이지 밤 밤 밤사진이라고 있어요 이거 가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이건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 친구는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그래서 오겨주고 싶어서 그래 그건 디노가 썼다 보니까 하고 그래요 콧도 좋아해요 수화도 다는 게 나도 케이크 제일 좋아하는데 참는 거야? 이틀하고 호평 케이크 중에 담는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어 이 이유가 꿈 그냥 저게 담백해 난 담백하고 꿀어가지고 생크림을 할 때 선커드라고 어? 야 이거 담긴 케이크가 고구마 케이크 할래? 와 고구마 케이크 아아 진짜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 아신대요 게리기 형은 당근으로 안 쓰는 거야? 어 당근 중에 나 우지형 씨 한 입만 줬어 공지야 맛있어 이거 안 쓴 거 내가 웬만한 형들 내가 그리고 우리 중에 군것질 안 좋아하면 우지형이거든요 우리 이제 군것질 안 좋아해 군것질 안 좋아해 군것질 안 좋아해 군것질 좋아해 좋아한다 인정해준다 군것질 좋아해 군것질 좋아해 군것질 좋아해 당떨어 어젯했지 이제 느꼈다 이게 맛있게는 마우아 만약에 맛있어 당근이 냄새가 안 나 당근이 냄새가 안 나고 아 아 맛있어 고소해 어 어쯔 어쯔 자 소감 한번 찍고 우지형 맛있어 먹으면 아 어라 이녀석바람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이건 그렇게 막 아니야 이게 엄청 확변했어 이게 아 그래? 그렇대 근데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 맛없진 않은데 그렇게 호들덕떨 정도 약간 승관이 구기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하진 않으니까 이게 이게 담백한 퀴즈들은 아 잘 받아? 그런 느낌이야 승관이가 진짜 구기종을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막 필름 못 당겨 주도적으로 오늘 막 하자 하자 막 리더하게 리더처럼 너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 너가 뭔데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맛있어 없잖아 자 열어놨어 야 그럼 불냄새로 빨리 한번 우리가 또 이제 뒤에 스케줄이 있는데도 진짜 바쁘다 뒤에 잠깐 제가 켰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진짜 마음껏 창고 있어가지고 네 7시부터 또 진짜 빙이 있어가지고 벌써 가야 되는 시간이야? 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진짜 편하게 얘기하죠 우리 또 정규 사진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 사진에 떠내려갈 리믹스가 진짜 너무 힘들어 와 형 너 안 하지 말라고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떠내려갈 리믹스 레전드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믹스 아니야? 아 이게 믹스 이게 근데 정한이 형은 떠내려갈이 되게 좋아하네 아니 그렇지 예전에 돌아가고 싶었나 봐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 아 모컬팀 모컬팀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팅을 해야 될 텐데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런들 캐런넷에서 저희 멋있게 하고 올게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안녕 안녕 따뜻하게 입고 와요 정리를 해봐요 캐런넷 때 보자 어 왜 안녕 민경이 있어 진정해 이제 눌렀 바이 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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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